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AMC 뉴스입니다. 우리 병원 암교육센터는 암환자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남성 암환자와 배우자를 위한 건강한 성생활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남성 암환자의 성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고치고 암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간했습니다. 성생활 안내서에는 남성 암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기능장애, 암치료 중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지침, 암치료 중 성생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오랜 암치료로 성적 욕구가 떨어졌거나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암환자를 위한 치료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로 구성됐으며, 이 안내서는 우리 병원 서관 1층 암교육센터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암환자들의 건강한 성생활이 일상의 활력을 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만큼 암환자의 치료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